첫째로 데이터를 보면 현재 한국 기준으로 모험가 분들께서 보유하신 군항무기의 57%는 동등급 이상이고요. 풍등급 이상도 약 7% 가까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동단계를 달성하셨고 풍등급도 적지 않은 분들이 도전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만 보면 군항무기를 통해서 막막했던 공격력 성장 구간을 뚫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다시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데보레카를 군항무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완화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악세사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카라자드 악세사리입니다. 카라자드 악세사리는 군항무기와 마찬가지로 보라색 등급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악세사리가 아닌 장비 강화의 규칙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크론석 강화에 실패했을 때 등급이 떨어지지 않고요. 크론석을 쓰지 않았을 때도 단계만 떨어지지 파괴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강화 단계도 보라색 등급에 맞게 5단계가 아니라 10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제작 방식과 능력치 그리고 난이도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제작 방식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아이템을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앞으로 이 데보레카를 제외한 일부 노란색 등급의 동학세를 녹이면 새벽의 정수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재료를 모아서 카라자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정수는 동학세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재료 자체를 특정 사냥터에서도 획득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데보레카를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이 제작 방식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능력치의 경우에는 반지를 기준으로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노강 카라자드의 경우 공격력이 낮지만 강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계속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유가 되면 동초승과 같아지고요. 동이 되면 유대보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8단계인 풍이 되었을 때는 동대보와 같은 공격력이 되고요. 단과 환 단계에서는 각각 1씩 더 오르게 됩니다. 강화 확률을 포함한 전체적인 난이도의 경우에는 군항 무기와 느낌을 비슷하게 설계했는데요. 동까지 가는 과정은 조금 더 쉽게 했고요. 동대보와 동일한 능력치의 풍 등급도 동대보의 강화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위에 단과 환의 경우에는 난이도를 좀 어렵게 두어서 도전의 영역으로 여지는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보레카와 비교했을 때 필요한 크론석 개수가 좀 줄어든 만큼 카라자드 액세서리 역시 통합 거래소 등록이 불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보레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도전하셔서 이 동대보를 만드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역시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보레카의 경우 강화된 카라자드 액세서리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유대보의 경우에는 능력치가 동일한 동카라자드로 전환 가능합니다. 동대보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로만 보면 풍 카라자드가 되는 게 맞는데 같이 환산을 했을 때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풍보다 한 단계도 높은 단계죠. 단 등급의 카라자드로 전환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작하셔야 하는 분들은 카라자드 액세서리를 통해서 대보레카보다는 조금 더 쉬운 난이도로 도전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계속 동대보로 도전하거나 혹은 정가 등의 방법을 통해 강화가 된 카라자드로의 전환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세팅의 다양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뭔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많이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현재 대보레카 액세서리가 많아지면서 아이템 세팅이 좀 획일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색을 품고 있었던 노란색 액세서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카라자드는 다양한 세팅까지 가능한 액세서리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세팅의 다양화라는 게 고가의 액세를 여러 개 보유해야 하는 그런 부담 그리고 적중과 같은 고가의 액세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새로운 파밍에 대한 두려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여기서 전환하는 데 불편함을 드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아예 새로운 방법으로 이 현상을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카라자드 액세서리는 특수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착용했을 때에만 열리는 전용 수정 슬롯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수정 슬롯에 카라자드 액세서리를 특화할 수 있는 특수한 수정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특화 수정은 현재 모험가분들이 보유하신 이 특화 액세를 녹여서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명의 귀걸이나 이 트로의 허리띠를 녹이면 적중 특화 수정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수정을 장착하시면 카라자드 액세서리는 표기 공격력이 낮아지는 대신에 적중력이 오르는 특화 능력치로 변환이 됩니다. 적중은 예시일 뿐이고요. 이 외에 흑정용의 분노, 피해 감소, 회피 같은 특화 수정 역시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화 수정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그에 맞게 카라자드 액세서리의 능력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모험가 여러분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혹은 클래스에 따라서 다양한 세팅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수정은 액세를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중의 경우 동여명이나 동트로를 녹이면 최상위 등급의 적중 특화 수정을 바로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사냥이나 특수잭 같은 형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등급만 있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 특화 수정의 하위 단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냥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은 이 특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PVP 같은 컨텐츠를 즐길 때에는 이 세팅의 부담이 있었잖아요. 이 하위 수정들을 통해서 이런 부담들이 조금이나마 좀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이 특화 수정들은 파괴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패치가 되면 기존의 일부 노란색 악세사리들이 좀 더 귀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면 또 낮은 사냥터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강화된 노란색 악세사리를 이 최상위 사냥터에서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강화에 필요한 스택 특히 고스택이 많이 필요해지게 될 것 같은데 현재 통합 거래소에 매물이 있는 이 계량 관련 재료들 예를 들어 결정화된 절망 같은 아이템들을 고스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역시 준비가 되면 패치와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도를 포함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카라자드는 보라색 등급의 신규 악세사리로 군항무기와 동일한 강화 체계를 갖춘 게 특징이고요. 통합 거래소 등록이 불가능한 대신에 강화 난이도를 낮춰서 앞으로 제작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은 의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데보레카 악세사리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데보레카에서 강화가 된 카라자드 악세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노란색 특화 악세사리를 새로운 타입의 수정으로 변환함으로써 이 카라자드 악세사리 하나로 다양한 세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언가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갑작스러운 소식이라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밸런스를 건드리는 부분이나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는 것들이 저희 역시 부담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데보레카 악세사리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신규 악세사리와 특화 수정들은 10월 마지막 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여기서 끝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카라자드 악세사리를 제작하는 재료의 경우 특정 사냥터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냥터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은 아침의 나라입니다. 사실 아침의 나라는 본래 이야기가 아닌 외전으로 제작한 곳이라서 검은 사막의 본 대륙에서 하던 것과는 좀 다른 경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냥은 본 대륙에서도 많이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굳이 아침의 나라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해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구두머리 전투를 컨셉으로 해서 검은 사당을 만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침의 나라가 출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검은 사당을 재밌게 즐겨주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사냥터가 없는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사냥터는 드롭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환기적인 측면에서 몬스터 외형이나 배경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침의 나라가 좀 예쁜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견들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의 나라 사냥터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단은 카라자드 악세서리 업데이트에 맞춰서 도깨비 숲과 홍림채가 먼저 추가되고요. 이후 금대지굴과 고음마루까지 총 두 곳을 더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침의 나라 사냥터는 룰루키타 이후에 오랜만에 나오는 신규 사냥터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냥을 넘어서 더 재밌는 요소들을 넣기 위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대지굴의 경우 입구에 커다란 돼지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면 이 돼지 조각상에 금이 쌓이게 되고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꽉 차게 되면 이 조각상이 빵 터지면서 그것들을 주워가는 그런 요소도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돼지 저금동 같은 일종의 필드 기믹인데요. 이런 식으로 모험가 분들의 사냥에는 너무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필드 기믹도 추가해보고자 하고요. 이 외에도 재미요소들을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아침의 나라 사냥터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정리 위주의 패치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갈증이 좀 더 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험가 분들이 느끼신 이 아쉬움에 대해서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저희 모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컨텐츠가 너무 옆으로만 펼쳐져서 성장의 목표가 좀 많이 무뎌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의 변화와 맞물려서 앞으로는 좀 새로운 목표가 될 만한 재미있는 컨텐츠 없이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명드리지 못했는데요. 모험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이 하드코어 서버 같은 컨텐츠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